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1년 11월 3일 수요일이고 오늘의 시장중심주와 대장주 그리고 오늘 거래했던 것을 보는 영상입니다. 우선 지수부터 보시면 지수는 지금 이 박스권에서 계속 놀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지수를 좀 크게 봤을 때 여기를 다시 돌파하고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수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수가 좀 다시 좀 급락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어쨌든 그래도 대장주 종목들이 나온다면 1, 2일 차 종목은 단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상태에는 그냥 매매한 데 있어서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지수는 이렇게 보고 오늘 거래했던 것부터 보시면은 우선 초록백미디어 초록백미디어가 어제 상승이 5천원 가까이 나오고 오늘이 2일 차가 됐죠. 보시면은 어제부터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들어갔었는데 어제 떨어질 때 당일 주도주 매매로 들어가고 올랐을 때 매도를 하고 이제 1일 차로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쭉 하려고 했었는데 매수하고 올라가면 매도하고 다시 떨어졌을 때 매수를 쭉 걸어들었고 또 올라갈 때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직 슈팅이 나왔다고 판단하지 않아서 종가쯤에 매수를 했고 지금 시간에서 좀 오르고 있는데 시간에서 좀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킷스튜디오 버킷스튜디오는 지금 5일 선이 오늘 깨졌는데 여기서부터 쪼르르 좀 잡아볼까 하다가 약간 한 번 더 떨어지기 기다리기 위해서 잠깐 매매했다가 반등이 나올 때 바로 매도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진파워 일진파워는 오전에 오랜만에 돌파를 한 번 해봤어요. 여기를 18,000원을 돌파하고 보시면은 18,000원을 돌파할 때 봤다가 따라 들어갔다가 역시 돌파하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여기가 아마 VI인가 했는데 VI 가기 전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넷게임즈 넷게임즈는 오늘 당일 주도주 매매로 들어갔습니다. 보시면은 상승을 하고 눌려줄 때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한 번만 사지고 바로 올라가서 매도를 했고 다시 젓갈을 깨기를 기다렸는데 오지 않고 갔습니다. 어쨌든 당일 주도주 매매는 좀 짧게 짧게 완전 거의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매매는 이렇게 했고 실질적으로 지수는 좀 옆으로 가고 있지만 한두 종목씩 돈이 들어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에서 좀 단타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한 건 삭제하고 어제 대장주 후보로 났던 초록빈 미디어가 오늘 한 번 더 상승을 했으면 대장주가 됐을 텐데 지금 상태에서는 대장주가 안 되죠. 삭제를 하고 이제 오늘 시장 중심주는 유니온을 가열 조심 이 히터류 관련 주고 그 다음에 유호수였나? 그것도 좀 엮여있긴 한데 자리는 실상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쪽에 돈이 들어와서 상하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대장주 후보 한 번 봐 보겠습니다. 조건 검색실에서 천하까지만 보면 오늘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했죠. 근데 지금 여기서 2조 가까이 터지긴 했는데 솔직히 저는 신규주는 좀 건들기를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규주를 건들기가 어려운 게 이 하락을 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오늘 고점 대비해서 아침에 하락을 할 때 20%를 몇 분 만에 밀어버렸죠. 한 10분 만에 20%를 밀어버렸는데 뭐 여기서 올라 탔을 때 저는 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규주는 잘 하지 않습니다. 메코 프로가 여기에서 5천억이 들어왔지만 사실상 이렇게 길게 보면 엄청 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저도 이것도 좀 보질 않았고 세정 메디칼은 뒤에서 나온 거고 과열 조심 넷게임즈도 조금 괜찮긴 한데 넷게임즈는 후보군으로 좀 놔두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전골점을 한 번 더 뚫어줬으면 좋겠어요. 유니온 버틴이 위에 있고 SK바이오 사이언스 아니고 유니온 버틴이 아니고 과열 조심 에코 프로도 아니고 세미 시스코도 이렇게 점상으로 올라간 것들은 건들질 않죠. 엔케맥스 아니고 남해악도 아니고 엔케마니고 에코 프로 비염도 아니고 롯데도 아니고 오늘도 지수가 조용해서 그렇다 할 엄청난 대장주 그 종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히토리우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좀 벗고 넷게임즈가 정고점 가까이 왔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엄청 상승장이라 보기 어려워요. 좀 어려운 장이고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가 원하는 종목이 자기가 원하는 타점이 올 때 그때만 공략하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주식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